이거 시프트 누르면 숨참기 있나? 아 안 떨리네 애임 자체가 그래 이게 특수원이기 때문에 얘들이 알아서 숨참을꺼야 저 이거 뭐지 이거? 깨지지도 않고 구멍을 안해? 저거 밤 같다 밤 엿보기 구멍 이거 인진은 브이치가 안되나? 안죽잖아 얘 어 죽네?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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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안죽었으니까 살아있다 살아있다 너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잠깐만 나 요런거 요런거 중요해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 이게 게임이지 그래 이게 게임이지 아 시원하다 과연 이 시계는 부서질까요? 오오 TV 부서진다 아 찡 오우 야야야 TV가 이렇게 부서지네 오우 예 예 오우 책 와 깨지는거도 맞은대로 쫙 갈라지네 갓게임이다 이거 아 그래서 이거 팔레트는 아 우리도 우리 특테러리스트랑 안싸우고 게임이랑 싸우고 뭔소리야 이거 박스 오 예시 아 요런거 박스 오우 컵도 깨지고 이거 아도겐 쏠라고 지금 물에는 안들어가지나? 헤엄치긴 없나? 얘는 왜 여기있어 야 새끼야 너도 특수부대원이잖아 임마 어 이거 어팸인가 이 새끼 이거 얘는 어 때리지마세요 때리지마세요 이러고 있네 이걸 강화해야되나? 아 강화 오오 샷 다 쳐버리네 어허 강화 실패되면 어떻게 되지? 촉해야되나? 땀은 적 두마리 장비 보호권 사야돼 오케이 적에 애니프사가 있으면 조심하자 오케이 라저댓 여기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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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에 인지를 안 다쳤지 안 다쳤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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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이 새끼 이거 능력도 없는 새끼 이거 하는일이 뭐야 이 새끼 너 아잇 야 끝 하지 말고 저기에요 하면서 이렇게 읍 읍 읍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마 어 뭐야 이거 허리가 활처럼 휘었어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.대마시안.com